4년 전 서울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에 LG전자의 헬기가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주민 200여 명이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주민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관련 내용 산업부 송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송 기자, 4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우선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6일,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LG전자가 소유한 8인승 헬리콥터가 갑자기 경로를 이탈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와 충돌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리콥터는 김포공항의 이륙 허가를 받아서 출발을 했고요. 전주로 가는 LG의 임원을 태우기 위해서 한강공원 잠실 선착장 인근의 헬리콥터 이착륙장으로 운항하던 중에 건물 외벽에 프로펠러가 부딪히면서 추락을 한 겁니다.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고 또 헬리콥터가 직접 충돌한 102동의 11가구 그리고 인근 101동의 2가구가 거실 창문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사상 처음으로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건이라서 당시 여러 언론사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칫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정확하게 된 사고가 경위가 밝혀졌습니까? 네. 작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고 헬기는 짙은 안개로 위치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비행을 감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좀 생기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왜 그리고 누가 급하게 헬기를 띄웠을까? 당시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됩니다. LG그룹의 구본준 부회장이 사건 당일 오후 전북 익산에서 LG전자가 후원해서 열리는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 결승경기를 관람할 예정이었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구본무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 구본준 부회장 역시 상당한 야구 광이라는 점에서 추락 헬기를 실제로 이용하려던 사람으로 구본준 부회장의 좀 지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본준 부회장의 야구 경기 관람을 위해서 짙은 안개 속에서도 무리하게 헬기 운행을 했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LG전자 측은 탑승 예정이었던 임원은 구본준 부회장이 아니고 또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간 게 아니라 전주에 있는 한 공장을 방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곧바로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주장이 억측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재밌는 건 당시 한국여자야구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김울동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정부 여당 임원들 중 일부가 해당 추락 해기를 타려고 한강 둔치로 가다가 차를 돌렸다. 이런 얘기까지 좀 더 씌워지면서 폭폭풍이 좀 일파만파 확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꼭 야구 관람 뿐만 위에서가 아니더라도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짙은 안개 속에서 무리해서까지 헬기를 운행을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찌됐든 10일입니다. 어제였죠. 법원이 LG전자에게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주민 중 일부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충격음을 들었고 또 충돌로 파손된 아파트 외벽과 헬리콥터의 잔해물들도 상당 기간 노출이 돼 있으면서 복구 과정에서 분진이나 소음 같은 주민들의 생활에 좀 불편을 초래했다. 이렇게 법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헬리콥터가 직접 충돌한 102동 주민 92명에게 60만 원을 또 다른 건물인 101동과 103동 주민 94명에게는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LG전자 측이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위해서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데요. 다만 재판부는 집값 하락을 우려로 손해배상금을 좀 올려줘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40만 원, 60만 원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또 LG전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 거라서 양측 모두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판결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의 입장, 입주자 대표의 관계자의 녹취 내용으로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이파크 아파트가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한 건물의 무슨 피로도나 손상으로 해서 만약에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회사 LG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선언해 준 의미가 있죠. 액수는 우리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떨어져죠. LG전자가 이걸로 소송이 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논센스라는 걸 시작이다 부르는 것이다. 네 뭐 들으신 바와 같이 이런 입주민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이 LG전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단체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개별적인 주체들이 독립적으로 제기한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측 항소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LG전자 측도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좀 전해집니다.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역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건국일에 처음 있었던 도심 헬기 충돌 사고였습니다. 그 누가 그런 무리한 운행을 지시했는지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송지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지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